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이제 집시인데요. 혹시라도 좀 심신이 약하거나 마음이 좀 징그러운 걸 못 보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조금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요거 보세요. 이제 집시가 군생으로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는 다육이입니다. 워낙 이제 여름에는 입장 떨어짐이 좀 많은 다육이 중에 하나여서 제가 다른 다육이들 살펴볼 때도 꼭 집시는 이제 살펴봐주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오마이갓 제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실 때는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 세상에 이게 제가 다른 꽃대들은 다 잘라주었는데 요거 사이에서 이 꽃대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얼굴이 가리고 있다 보니까 꽃대를 이제 자세히 못 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들춰보니까 지금 이 꽃대에서 깍지벌레가 엄청 살고 있네요. 여러분 그냥 한눈에도 요게 지금 보일 정도로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아무래도 이제 밖에 있다가 실내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여름철에 가장 이제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또 이 깍지벌레 아니겠어요. 건조할 때도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통풍이 되지 않을 때에도 깍지벌레가 좀 많이 생기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늘 창문을 열어두고 좀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통풍이 많이 신경을 써주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깁니다. 이제 초봄에 꽃대들이 많이 올라왔다가 이미 꽃대가 다 지는 시기인데요. 늦게 지금 요 꽃대 하나가 지금 올라왔던 거예요. 이미 다른 집시 얼굴에서 다른 꽃대들은 다 이미 졌고 요 아이가 지금 여기 사이에서 꽃대가 올라왔는데 이 초범에 꽃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꺾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깍지벌레가 처음에 생길 때 이 꽃대가 아무래도 이제 향기도 있고 굉장히 여린 줄기하고 잎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그 깍지벌레가 살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이 꽃대 자체가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뭐 초파리랄지 날파리랄지 요런 것들이 또 꽃대에 굉장히 많이 붙어서 살게 돼요. 요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거미, 응애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꽃대는 저는 웬만한 꽃대들은 다 초기에 올라오면 어느 정도 조금 줄기가 자라있다 하면 저는 꽃대들을 다 정리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특별히 꽃을 봐야 되는 다육이들을 제외하고서는 저는 꽃대는 대부분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편인데 와 이게 지금 하나가 꽃대가 올라오면서 실내 안에서 요렇게 깍지벌레가 생기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다른 얼굴들을 찬찬히 또 살펴보니까 다행히도 이 깍지벌레는 이 꽃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사이사이에서 그리고 이렇게 줄기에서 깍지벌레가 발견이 되면 거의 지금 뿌리 밑에까지 깍지벌레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 지금은 요 꽃대에서만 깍지벌레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뿌리까지 깍지벌레가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깍지벌레가 좀 많이 덮여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셨다면 뿌리에서부터 깍지벌레가 시작이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뽑아서 씻어준다든지 뿌리를 완전히 뭐 그래서 말렸다가 다시 심으셔도 되겠지만 살충제를 뿌려주실 때 위에 얼굴부터 뿌리까지 완전히 적셔지도록 살충제를 주시면 또 밑에 있는 혹시라도 모를 살충, 깍지벌레의 바이러스와 충들이 같이 완전히 박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깍지벌레가 발견이 됐을 때는 살충제 뿌려주실 때 뿌리까지 완전하게 적셔지도록 뿌려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오늘 요거 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올라오는 꽃대 그리고 아직 꺾어주지 않는 꽃대들이 있다면 이렇게 깍지벌레가 꽃대에서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빨리 그냥 잘라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요렇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꽃대는 바로 잘라주고 전반적으로 저는 살충제를 한번 뿌려서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이렇게 저는 다육이들을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렇게 또 예상하지 못하게 깍지벌레가 생기거나 다육이에 좀 이상이 생기며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네 어제 괜찮았던 다육이가 오늘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더군다나 요렇게 또 더워지는 여름에는요. 요즘에 이제 한여름도 너무 더워지잖아요. 요렇게 좀 의심이 되는 게 있다면 자꾸 이렇게 보게 되네요. 네 이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흰손 깍지벌레인 줄 알고 봤는데 괜찮네요. 아유 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꽃대 사이사이에 깍지벌레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음 없다면 사실 미리 살충을 한번 더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여름에는 깍지벌레나 곰팡이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계절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저는 지금 마음이 급하네요.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